네, 영국에서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송성환 기자와 들여다보죠. 자, 송 기자 어서 오시죠. 네, 뭐 요즘 팬데믹 상황 중에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원격 수업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게 보편화됐는데 지금 영국에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요? 네, 다름 아닌 영국 교육부 장관의 주장인데요. 개빈 윌리엄슨 교육부 장관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교실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전통적인 놀이에서 아이들을 멀어지게 만든다면서 특히 휴대전화를 통해 사이버폭력에 노출된다고 강조했는데요. BBC 등 현지 언론도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현지에서도 이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영국 내에서 학교에서 아예 휴대전화를 쓸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사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건 학교마다 교칙에 따라 정할 일인데요. 교사 8,5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대다수의 학교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중등학교에선 절반 정도, 초등학교에선 대부분인데요. 윌리엄슨 장관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건 학교의 자율이지만 이 같은 학칙을 만드는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바뀐 교육 환경에서 스마트 기기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교육 과정에 적절히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구체적인 제한 지침과 지원 방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서 현장에 안내할 방침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고민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서 등교 수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미국 소식을 좀 살펴보죠.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학교 내 성폭력 대응 지침인 이른바 타이틀 라인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나섰다고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질시키는 절차를 추구한 점인데요. 가해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의 개정이었지만 당연히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3년여에 걸친 개정작업 끝에 지난해 학교 현장에서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이제 1년 만에 다시 이 규정을 손보는 겁니다. 미국 교육부 사나 민권청에서 개정작업을 주도하게 되는데 최소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안에 따라 규정을 바꾸고 새로 직원을 채용한 대학 입장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정책이 일단 시행이 되고 나면 다시 고치는 건 더 큰 시간이나 노력 같은 게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등교 수업 재개를 했는데 학교에 못 가는 미국 학생들 얘기라고요? 네, 보스턴 글러브의 보도인데요. 미국 정부가 지난 수요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절반 가까이가 지난 2월 주 5일 수업을 전 학생에게 제공했지만 매일 등교의 수업을 들은 학생은 34%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는 것보다는 원격과 등교를 병행하는 수업 방식을 택한 결과인데요. 이 같은 결과는 1월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 등교 재개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학교 현실은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100인 학생의 52%가 매일 등교 수업을 받는 반면 흑인과 히스패니케 학생은 그 비율이 3분의 1도 안 됐고 아시아계 학생은 1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보도에서는 학교의 방역 수준에 대한 신뢰가 이 같은 인종 간 격차를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도 또 안타까운 소식이었네요.